네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중국, 중국의 유해구 청도에 아이레티브이 때문에 녹화를 하고 갔는데요. 강경 젓갈이 거의 나오더라고요.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강경 젓갈 축제를 간다고 그랬더니 정말 맛있다고 중국 청도에 있어도 우리 강경 젓갈이 정말 알아주는 그런 젓갈이구나. 자 미용을 듣겠습니다. 이럴 때 강경 젓갈 화이팅을 위해서 박수 크게 한 번 치시는 겁니다. 네 지금 막 대니저 말이야기 달려왔습니다. 정말 보람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강경이 참 젓갈로 이렇게 희미하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. 자 이번에 제 노래가 또 요즘에 여러 번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. 같이 가자라는 노래인데요. 요즘에 오늘 전화가 왔어요. 26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제가 자피해. 같이 가보겠습니다. 신곡입니다. 1, 2, 1, 2, 3 1, 1, 2, 3 2, 2, 1, 2, 3 사랑한 분에 왜 못 없으나 왜 못 없으나 내가 보고 없던 곳이라 멈춰버린 사랑 대비게 사랑해보네 내가 저만 다른구나 다른구나 너와 내가 하나가 돼요 언제쯤은 끝없이 두려워 가자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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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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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랑해 우리집에서 한숨 반듯 내 왜 못 없으나 왜 못 없으나 내가 보고 없다고 노시나 멈춰버린 사랑해 사랑해 우린 내가 앉아만 하는구나 다 하는구나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언제 좋은 것일 주요 다 덕질 주요 가자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셋! 피트 안 했어요? 괜찮아요? 네 고맙습니다 우리 누님 괜찮아요? 대박일 것 같아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